반갑습니다.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.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. 수원에 위치한 미리네 마술 극단에서 사라진 마술사라는 공연을 영등포 아트홀에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초대권 4장을 아르카나로 보내주셨는데요. 저희가 또 그거를 낼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초대권 4장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참여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댓글로 가고 싶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내가 이 공연을 봐야 되는 이유를 짧고 재밌고 간절하고 웃기게 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4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연 날짜는 6월 9일, 10일 토일이고요. 그리고 시간은 토요일은 4시 7시 가 있구요 일요일은 1시 4시 이렇게 해서 총 4번 공연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여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댓글로 가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내가 이 공연을 봐야 되는 이유를 재밌고 웃기고 짧고 어... 길으면 안돼요? 뭐 길어도 상관없어요 어쨌건 뭐 재밌게 써 주시면 저희가 총 4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가 카카오 스토리, 유튜브, 페이스북 이렇게 모두 올라가니깐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곳에 편하게... 뭐야 꺼져 안 보이잖아 편하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에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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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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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에이